반갑습니다. 우리 할머니랑 TV 강세희들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오늘은 음악이 있는 밤이라. 음악을 할머니가 할 줄 아나? 그럼? 엄마 이거 웃긴 놈이네.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야? 음악의 아버지는 봐. 공부 좀 했네. 음악의 엄마는? 음악의 할머니는? 무슨 말? 그래! 내가 바로 음악의 할머니야. 내가 봤는데 이 사람보다 그 위에 있다고. 그 위에서 내가 나온다고. 그래! 내하고 견줄 수 있는 사람들은 모짜롯도, 베토벤 이런 아들하고 내하고 비슷뭘이 하지. 아 진짜? 다른 사람하고는 비교를 하지 마라. 내가 조금만 얘기하잖아. 바로 곡이 다 나와. 그럼 내가 옛날에 만들었던 노래만 해도 수십 개만 한 거지. 그럼 시큰적으로도 노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 밥 만들 수 있다. 만들어 봐봐요.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볼까? 네. 근데 만들기 전에 시작부터 많이 죽겠다. 밥부터 먹고 하자. 무슨 밥을 먹어요? 아까 우리 또 맛볼 수 먹었어요. 금강산도 식후경이야. 밥 먹고 하자. 아이 전 싫어요. 먹기 싫다고? 전 싫어요. 먹기 싫어요. 뭐 싫어? 싫다고요. 뭐 싫어? 싫어요. 뭐 싫어. 뭐 싫어. 그리울 때 그때 울어요. 봐라. 니가 싫다 하자마자 바로 노래에 그 한옥이 뚝딱 나오잖아. 아 그건 무시로 나오나더래잖아 할머니. 무시로. 무시로. 이거 아니에요. 있는 노래야? 있는 노래지. 뭐 싫어. 뭐 이게 뭐야 할머니. 화장실 갔다 올게요. 화장실 갔다 올게요. 어? 화장실 갔다 올게요. 야 큰 거? 큰 거. 아 똥. 됐다 가지마. 똥 여기서. 여기서 싸. 네? 똥 여기서 싸. 왜 똥을 여기서 싸. 야 우리 명품할 때 요거하기 했잖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아 똥 여기서. 네? 아 똥 여기서. 설마? 밤이 깊은 아 똥 여기서. 어디 있어? 할머니. 이것도 있는 거야? 그거 진성이 부르는 거야. 치란하고 한 잔데. 이거 내가 지금 부른 거야. 진성과는 뭐 진성으로 불러 가성으로 불러. 진성으로 불러. 나는 가성으로 불렀잖아. 내가 부른 거야. 그럴 사람이라고 내하고 비교하지마. 할머니 우리가 이제 로고석 만들어야 돼. 내가 다 준비해 놨다니까. 로고석 만들어 왔다고? 그래. 기타 내놔라. 예. 기타에 칠 줄 알아? 이래 치는 거 아이가. 신나야 돼. 기본적으로 신나야 돼. 할머니가 만든 게 신나는 거야? 그래 내가 만든 게 신나는 거야. 로고석 자체가 신나야 돼. 예. 기타는 처음에만 친다. 예. 할머니랑 놀자. 할머니랑 놀자. 재미있게 놀자. 진짜 놀자. 정말 놀자. 재미있게 놀자. 할머니랑 놀자. 다 같이 놀자. 재미있게 놀자. 부르륵 잡자. 부르륵 잡자. 맞췄나면. 다 있는 거잖아 할머니. 부르륵 잡자. 부르륵 잡자. 부르륵 잡자. 부르륵 잡자. 부르륵 잡자. 부르륵 잡자. 그러면 내가 요번에 제대로 한번. 제대로 한번 내가 불러줄게. 네. 이제는 할머니 전성시대 열렸어. 모두 다 할머니 보고 싶어 안달라. 에이코티 아니야? 나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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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 할머니들과 비교 비교했지 자꾸. 떠오른 화석석이 혼자서 묵고 있는 초라하게 갇혀버린 나를 보았어. 널든 할 거야. 훈남든 할 거야. 훈남든 할 거야. 하지 마라 이렇게 살아가는 너. 그래서 주면 내 맘속에 날 믿어줄 거야. 머리 위로 비친 내 모습 바라보며. 내가 클럽 에이코티야 에이코티야. 할머니 이거 표정하지 않습니다. 하이브 오브 티티를 해줘. 할머니랑 티비. 강세이들 그동안 너무 잘 살아왔고. 절대로 늙어가는 것이 아니고. 멋지게 예쁘게 잘 익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행복하게 살아요. 우린 늙어가는 곳이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좋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 스위퍼. 할매 할매. 그리운 할매. 할매 할매. 정다운 할매. 우리 모두 할매랑과. 웃음 나가요. 감세이들 사랑한대.